세계 각국의 필름 기술만은 대한민국에서 수술을 저지했잖아. 이런 것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기술을 필름으로 만들었지 에 콜라겐을 필름으로 만들었지 구강 수술이 더 잘 된다는 기준을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.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품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. 콜라겐やヒアルロン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의 필름은 입장에서만 없을 것입니다. 새로운 구성의 경로입니다. 여러 가지 시술이나 같이 병행해서 썼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쓰기 시작하면 약간 얼굴이 좀 촉촉해지고 약간 탄력성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고 3주 이상 쓰신 분들은 얼굴에 약간 볼륨감이랄지 좀 화이트닝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